네 안녕하세요 나라나 지도리 컴푸야 2016 방송 녹화 시작합니다 미르보스님께서 다시 한번 한겜 더 하고 싶다고 한겜 더 2차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좀 이따 친구대전 할거구요 일단은요 잠시만요 이벤트 선수얼굴이 바뀐다고? 잠깐만요 페이스오프 어허 진짜네 참여를 어떻게 하는거야? 그냥 아무나 아무나 찍으면 되잖아 그래 옹성은 니퍼트 박성민 샬리 브룸바 베네켓 왜이렇게 많아 아무나 찍고 가야겠다 김선빈 기아 김선빈 기아를 얘기하는건가? 아우 아우 너무 많아서 이렇게 쭉 찍을게요 날 아라시 도리 퍼즐 조각을 좀 더 맞추기로 하구요 자 친구대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친구대전을 제가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는 하지 않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로 올라오셔서 올려주셔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즐겨 뭐라 하죠 그거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딨지 자 한번 미로보스님과 이산발이네요 저는 박충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번 졌나봐요 한번 지금 기억나는데 한번 아마 그 미로보스님이 하신 것 같아요 자 투아웃 주자 맨루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자 이강철 어이구 와읍시다 자 무사 2로 공격 기회 원래는 펀트를 대요 사실 근데 좀 지사한 것 같아서 혼자 할 때만 펀트 대고 펀트 두번 대면 되잖아요 그럼 일참 먹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도 이기든 지든 그런 거는 뭐 꽤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미삼아 사는 건데 근데 이 언더투스 언더투스는 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손플레이 할 때 아유 홈런 쳤어 양준혁 자 투아웃 2로 수비상황 전부로 이 박충식은 포심이 의외로 C구요 커브 싱커 이런게 지금 B로 되어있거든요 왜그런진 나도 모르지만 싱커를 잘 던져요 싱커를 좀 잘 던지더라 그쵸 맞아요 여기 중계투수가 그거였어요 우와 김주찬이다 김주찬이 좀만 발이 빨랐으면 더블하우스는 안됐을거야 자 한잔 먹었어요 무사 2로 공격기의 브리또 컨디션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안타를 쳤어요 신기하죠 병살타 그렇지 자 김홍집 끝판왕 엄청나죠 왜 저번에 게임한거랑 완전 딴판인거 같지 느낌이 선수가 바뀌었나 느낌이 좀 달라요 이렇게 뭐라하지 쉽게 이기는 느낌이지 그때는 되게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류현진 있을때 왜그런지 선수를 바꾸셨나 투수 문제인가 모르겠네요 높게 떠서 아웃일거 같죠 이렇게 해서 미로보스님과 친구대전 마쳤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 анд 10 10 11 12 12 13 11